이제 오늘 어제 여러분들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방송을 보고 몇 좀 여러 분이 글을 안겼어요. 아니 뭘 그렇게 공박사 복잡하게 그냥 숫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 그냥 닥치고 2020년 4.15 총선 재검표에 나왔던 이상한 투표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무리하게 그것도 무리하게 썼더군요. 공시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재검표장에서 나왔던 빳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춘잎 사전 투표 이런 것은 4.15 총선 그리고 4.15 총선 재검표에 국한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선거 부정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자 범죄 증거물은 숫자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왜 숫자를 계속해서 공박사가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15 총선 재검표장 에 출두됐던 이상한 투표지는 대법관들이 다 뭐죠. 엿을 사먹어 가지고 다 합법적인 것을 다 둔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여러분들 범죄 증거물이 선관위가 주도해서 만든 후보별 조작된 득표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부정선거를 앞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고 난 다음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차원에서 재검표장에서 이런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거를 착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수계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계표 이후에 집계 과정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숫자를 전송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자 지금 남아있는 정거물은 선관위가 숫자를 다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유력한 정거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그래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이아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엑셀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부정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온 제이아 k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숫자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이아 k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나경원 동작의례 총선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인 겁니다 2016년하고 2020년입니다 여러분 이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을 때는 관외 부재자 그다음에 상동 1동 흑성동 2동 3동 이렇게 쭉 하시게 되면 대부분 차이집들이 여러분들의 수치가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왔던 허동준 후보도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평균 값을 구하게 되면 아주 작습니다 1.1% 0.3% 오차범위인 0의 3%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016년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인 모두 다 마이너스고 두 자리 숫자입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후보는 모두가 플러스고 다 두 자리 출신입니다 평균 값이 나경원 후보는 차이 값이 마이너스 13.4 이수진은 14.0입니다 뭘 이야기를 한 겁니까 나경원으로부터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쳐가지고 이수진이 함께 넘겨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지만 한국 사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발견을 뭡니까 모두가 다 깔아뭉개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확연하게 이걸 수치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016년 결과를 차이값 2020년 결과를 차이값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사이의 13.4%의 차이가 나경원 후보와 함께 나온 겁니다 이수진 후보는 14% 나온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뭘 뜻하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일정 퍼센트 동별로 그다음에 사전투표별로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랑 함께 더해준 그 결과인 겁니다 이 방법은 전산조작을 쓰지 않으면 절대 가능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선거 개통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개표 결과를 컴퓨터로 전송하게 되면 보조디비의 이름들 모든 것이 집계가 되는데 보조디비에 연결된 pc 한 대는 정상투표 또 다른 pc 한 대는 조작용 pc가 있어가지고 조작용 pc에 조작값을 세팅을 해놓으면 정상적인 표가 다 이런 조작값으로 바뀌어가지고 메인 서버 메인 db에 보관이 되고 그것이 바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그 자료가 바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볼 수 있는 그 자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회의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동작구원은 이게 아마 이 수평축이 동일 겁니다 동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그 다음에 거소투표 국외부재자투표 흑석동 상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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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동이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동 일곱 개동하고 두 개니까 아홉 개네요 이게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차익값이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이쪽에서 표를 조작해가지고 생긴 모양도 다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여기 이게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2016년은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2016년은 관외투표 거소투표는 더블당이 차익값이 크지만 나머지 동자료들은 대부분 나경원 후보의 새누리당이 큰 거죠 이렇게 숫자를 그러니까 과학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아 2016년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다음에 제2하 전문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딱 분석해 보니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이에 득표수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한 뭘 찾아낸 겁니까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거죠 이게 이름 조작값이지 않습니까 35%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한테 35% 조작값 35%를 사용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에서 마이너스 6490표 이수진에게 플러스 6490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3000 얼마가 되겠죠 12980표네요 1298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 이렇게 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자행한 사람들이 앞으로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후세를 위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언을 해놓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질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아주 제약회의님이 흥미로운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2020년도 동작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16년 대비라기보다도 이거는 틀린 거 안 돼요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이수진이 여러분들 몇 배를 더 받았는가 이거는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12표를 받았는데 이수진은 53표를 받았습니다 4.42배 우편투표는 나경원이 2051표를 받았는데 이수진은 5813표 2.83배 상도일동이 2.82배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1일 때 이수진이 4.42 나경원이 관외사전투표 1일 때 2.83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조작을 이거는 2016년 대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020년에서 나경원 곱하기 이수진이 몇 배인가를 나타낸 거죠 53을 12로 나누면 4.42가 될 겁니다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는지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도 4당 5동에는 나경원에 비해서 2.86배를 이수진이 더 받은 겁니다 4당 2동은 4.08배를 제약회의님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만일에 나경원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면 그러면 이 숫자에 맞추어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새로 맞춰야 되기가 투표함 속을 다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빠빠단 신권 다발 투표지 같은 게 등장하는 겁니다 나라가 참 부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저질렀 거죠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국민의힘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윤 대통령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무슨 약을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사람들이 진짜 초강력 약을 먹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산남자란 정신나간 남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오늘 스페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알았는데 에휴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까 가끔가다 이렇게 정신당한 사람들이 여기로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미치면 될 걸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경훈이 이런 동작 의뢰는 이전 선거는 어땠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선거 제약회의님이 제공한 것인 겁니다 이 2014년 7월 30일 동작구에 보궐선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뭐 숫자가 거의 오차범인 3% 이내인 거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샌누리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 간에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하다는 얘기죠 2015년 4월 29일 재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아주 크지는 않네요 그래도 여기는 조작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15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시작이 된 시점은 2017년 또 대통령선거부터고 2016년에도 부분적으로 여러분들 좀 저명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거 부정 사례가 드러납니다 이런 그래프만 아니고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내친김의 제약회의님이 이런 보내준 자료에서 이준석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값이 이준석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8% 더불음직당이 마이너스 2.1%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선거였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노원구에서의 대통령선거 문재인 플러스 10.5 홍준표 마이너스 5.4 안철수 마이너스 4.4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의 표를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더해줬다는 이야기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이 얼추 제가 볼 때는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 조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해야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산조작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숫자 조작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조작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4.15 총선 채검표에서 통을 전체 다 갈아치운 가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조작은 증거물이 다 남아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는 모든 사람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왔는데 사회가 이걸 덮으니까 제약회의님이 또 제공한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입니다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플러스 9.6% 차익값 강령제 마이너스 4.8% 이준석 마이너스 4.2% 조작을 했다는 거죠 6월 13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필두래가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그런 선거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20년도 이준석이 당했던 데는 김승환 플러스 13.8% 이준석 마이너스 13.1%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던 거죠 이때는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를 가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8회가 여러분들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좌우 여러분들 숫자가 똑같습니다 동별로 더불당은 항상 플러스 차익값이 사전빼기 당일이 국힘당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칼코마니 모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조작한 겁니다 조작 정도는 약간 눈치를 봐가지고 4.15 총선에 비해서 좀 작은 플러스 5.6 마이너스 5.6입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2024년 총선에서는 100%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2020년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조작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덮었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조작을 했고 그걸 덮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또 조작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준석도 여러분들 그 당시 2020년도 4.15 총선의 조작값이 35%가 여러분들 거의 서울 평균값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자 수가 4만 2,756명입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는 한 5만 명이 될 겁니다 노원평에서 그러면 이렇게 큰 여러분들 표본 수를 갖게 되면 사전과 당일이라는 것이 거의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에 눈치없게 여러분들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광명갑인가 이소영 좀 젊은 분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던 사람 이 이소영 광명갑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좀 잘못됐네요 광명갑 이걸 제가 좀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광명갑 이게 이제 조작을 한 선거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명일동 플러스 8.4 15.8 7.1 12.6 이렇게 만들기 컴퓨터가 아니면 이런 작업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대지 않았던 민생당 무소속은 다 여러분들 오차범위 내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지나고 이게 가장 핵심이 숫자 조작인 겁니다 숫자 조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정신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런 걸 보면 이게 2024년 총선이 무진장 조작이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한다 1만 2천 명 정도가 투표를 해가지고 98%가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전망이 아니고 평가입니다 분석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전국 평균 사전투표자 수 25% 득표수를 조작을 했는데 이거를 조작한 것을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가정하게 되면 여기가 의석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정상투표였으면 지역구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25석 통합당이 127석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을 안 했으면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미래통합당이 이겼다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127대 125로 미래통합당이 이겼고 비례대표도 미래통합당이 이겼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아마 이 숫자는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7대 125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도 구했느냐 전국 평균으로 25%를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 표를 이동하지 않는 상태로 바꾸게 되면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평가해보게 되면 127대 125로 이겼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4년 총선 대패하는 것이 그냥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1일 총선 전망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면 선거의 균수로 7.5%를 뻥뛰기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약 329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더불당이 194석 국힘당이 50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 파멸적인 결과가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하게 되면 그 어떤 조작값 사용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2024년 4.11 총선을 전망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4.15 총선을 선관위가 발표한 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값을 다시 집어넣게 되게 되면 2024년 총선 지역구 선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사전투표율을 7.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194대 50 지역구 국힘이 대패하게 된다 사전투표율을 5% 조작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83석 국힘이 61석으로 대패한다는 이야기 두 개의 경우 모두 다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개원선을 돌파한다는 것 아이고 나는 머리 아프니까 공 박사가 그냥 무슨 빳빳한 투표준화 그냥 보여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 그냥 노예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알갔던 자기 여러분들 뭐죠 이익이 갈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사람들이 아끼면서 투표는 조작을 했는데 숫자를 보이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럼 그냥 노예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냥 국민들이 다 노예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뭐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달 지나고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돼가 공천을 잘하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쓸잘떼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해왔고 숫자를 조작할 것이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사용한 숫자 이름 규칙을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2024년 총선을 여러분들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웃어 가지고 말이 나오네요 그냥 이 사람들이 숫자를 다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전투표사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100명이 참석했으면 25명을 조작한 겁니다 25표를 100표 가운데 25표를 사전투표자 수 100표 가운데 25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국힘당 의석을 87수로 줄여놨는데 제2하 전문가 이름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국힘당이 2020년 4.15 총선에서 127석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127석을 그러니까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의석이 지역구 의석이 253석입니다 253석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127석 더불어민주당의 125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127석을 87석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를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활용했던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 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그 규칙을 2020년 4.15 총선에 정상적인 여러분들 숫자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딱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이 7.5%를 조작했을 때는 지역구에서 50%까지 여러분들 대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 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으면 역으로 국민의힘이 대승을 합니다 사람들 정치 성향 잘 안 바뀝니다 4.15 총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작을 전혀 못하면 국민의힘이 매석을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그건 금세 나옵니다 아마 지금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제야 전문가가 제공하면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